꼬냑 젤리 상처 상처 면 뭐 타격이랑 비슷하네 죽죽죽 환쌀? 대갑축하죠 상처랑 타격이랑 비슷하지 상처랑 타격 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젤리 말고 고개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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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대단원 대단원 대단 화살 대단원 빈쇄장 아직은 덱 너무 약하다 하짐석 빨로 버텨야 될건데 글쎄요 빈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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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 공포환영살인마 거지같은 이벤트 거지같은 이벤트 아니 이거 아이씨 빈쎄 빈쎄 상위를 적당히 쳐라 빈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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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쎄 빈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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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? 형상? 형상이 맞겠지. 역시 형상이야. 형 구하러 와줬구나. 아니 나도 잡혔어. 형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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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우 과즙 박채 괸전 태양계 설치? 설치 먹을만한데 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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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칼집 능지처참 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도낙감내는데 강원안강 그래서 뭐 반사나 이런거 나올수도 있긴 아 잘나왔네 진짜 잘나왔다 ward standpoint 오메가 강렬 와우 외ивает 박민 백딜 고우드 포션 백딜 아주 잘 돈다 띠띠띠띠띠 검은별 검은별 근절을 집었는데 룬피라미드가 안 나오네 엘릭스 많은 길로 가긴 갈건데 좀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도전 백년터슬 수 백년치나 마침내 선택받은 빠든 하이브오 포션 간다 에이 망할 오랜만에 고기맛 좀 보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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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좀 말자 좀 아니 좀 제발 포션 쓸 걸 그랬던 아 어디서 모기 농장하나 진짜 한턴을 더 볼까 방금 대단원에 포션을 썼어야 했는데 방금 대단원에 포션을 썼어야 했는데 아 아 반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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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빛 시계 아 아 아 아 아 아 뜬 뜬 뜬 처분당한 처분 전등 딸기 신속 옵션 예아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캘리퍼스 캘리퍼스는 좋은데 방어 노스 할 수 있나 심장이랑 달팽이만 문제전시요 아 잘못해봤다 다른 애들은 잡은 거고 반살트 덱 돌리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돌아가면 돌리는 거지 덱을 돌리는 이유는 돌아가기 때문이다 꾸르기 아까 발돌림 여기서 구르기 먹는 것도 괜찮았겠네 쪼개는 가면 그래도 도움이 될까? 쪼개는 가면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랩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달팽이 또 전마야 어휴 꼴베기 싫어 100초 후에 공간을 1일 뱀다 10초 후에 쫓아가게 좀 하면 더 아.. 손님이로군 잡을 수.. 없..나? 아.. 맞네.. 진짜.. 발팽이 줄라 싫다.. 어차피 캘리퍼스라서 덱은 돌려야 되니까.. 잡을지 못 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덱은.. 돌려놓자.. 파워 접색 아.. 실수.. 또 실수.. 아.. 삼마크트벌이 나오면.. 집중을 못하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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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38.. 한 3400으로 걸어볼까? 아닌가? 몇 점 정도 나오지? 2500이면 한 3500 해야되나? 3,700? 3.. 3,000 얼마?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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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. 3,653.. 아.. 1,2,0.. 아.. 1,2,0.. 잘.. 모르겠음 1,3,0.. 1,2,0.. 아.. 10,003!! 어 Vog 토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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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강호도를 저거 올려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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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게임 내용 다 외우면 거저먹는 싸움인데